근데 아까 무대를 할 때 보니까 건대 학생분들 많은 분들이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카메라를 드시느라 무대를 잘 못 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포토타임을 아예 한번 드리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?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희 모아산당 포즈 세 개만 해봅시다 자 한 두 번 드시고 자 하나 둘 셋 철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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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기 보면은 옥상의 위도 네 옥상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희 보이세요? 네 네